무슨 일로 보자는 거야, 귀찮게? 어, 일단 여기 앉아봐. 용건만 간단히 해. 나 아직 당신한테 기분 안 풀렸으니까. 알았어. 그러니까 경숙아, 나 한 번만 도와주라. 뭘 도와달라는 거야? 네 증인한테 매각 대금 받으면 그 돈 우리 마인드 구역에 좀 빌려달라고. 그래, 결국 돈이겠지. 이선혜 그 여편네 돈 못 갚으면 우리 마인드 무역이 통째로 날라가. 근데 네 회사 180억에 팔았다며 180억이면 투자금 돌려주고도 여유 있잖아. 꿈도 야무지셔라. 내가 당신한테 그 돈을 왜 줘? 차라리 그 이선혜 여편네한테 가서 빌어봐. 옛 남편 구제 한번 해달라고. 뭐? 아니, 그렇게 돈 많은 애 뺐는데 잘만 구슬리면 당신 하나짜만 도와주지 않겠어? 나 같으면 당장 쫓아가겠다. 내가 너야? 내가 꽃뱀이야? 하, 바보. 남자는 제비야. 남자는 제비야. 그리고 당신 정도는 제비 책이나 낄 수 있겠어? 생긴 건 소도둑에다. 이미 다 늙은 냄새나는 영감. 누가 알아주겠어? 내 이 씨를 그냥 이 씨를 그냥 이 씨를. 어휴, 지걸. 저 꽃뱀질이나 하던 년이 끝내 나를 무시하고 이런 모멸감을 줘? 어디 두고 보자고 내 씨를. 내가 이 씨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